15년 형을 선고하겠습니다. 뭐... 나 아니라고! 나 아니라고! 조현우 씨는 살인죄로 10년 만기 목욕하고 2010년 출소했습니다. 나 안 죽였어요. 예? 아무도 안 죽였다고. 백철기? 이 형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어요. 사건 당일 타코메터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. 여기서의 치조를 받는다. 엄마! 엄마! 야, 형수야! 야, 형수야! 법으로 뭐 할 수 있니? 말해봐! 재산 사람들한테 말해줄게 해. 너!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! 새러데이 10PM 채널 CGV 4 7 8 9 10 10 10